분명 큰 떡은 떡인데 확 잡아당기자니 속이 보이고 내버려 두자니 놓칠 것 같고 아우 답답해 답답해 가만 여보세요 어머 저 언니니? 나야 정수 엄마 어떻게 네가 다 봤니? 저한테 전화하셨잖아요 아니 너하고 통화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니까 그렇지 무슨 일이세요? 어 내가 정말로 심각한 고민에 빠졌거든 그거 좀 해결해 줄 수 있냐고 그럴 수 있니? 내일?